김지아 씨는 김비서가 되면 어떻게 살 생각이십니까? 김비서 아님 김지아? 그거라 김지아 비서죠. 김지아이기도 하고 김비서이기도 하니까. 김 비서도 질문하지? 네. 비서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? 상사를 내 아이처럼 케어한다는 마음으로. 이미 100% 완벽함에 숟가락 얹기만 하면 되는 상사랑 일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? 완전 두근두근할 것 같아요. 김지아 씨는 김비서가 되면 어떻게 살 생각이십니까? 김비서 아님 김지아. 그거라 김지아 비서죠. 김지아이기도 하고 김비서이기도 하니까. 김지아 씨는 김비서가 되면 어떻게 살 생각이십니까? 김비서도 질문하지? 네. 비서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? 상사를 내 아이처럼 케어한다는 마음으로. 이미 100% 완벽함에 숟가락 얹기만 하면 되는 상사랑 일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? 완전 두근두근할 것 같아요. 김지아 씨는 김비서가 되면 어떻게 살 생각이십니까? 김비서 아님 김지아. 그거라 김지아 비서죠. 김지아이기도 하고 김비서이기도 하니까. 김비서도 질문하지? 네. 비서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? 상사를 내 아이처럼 케어한다는 마음으로. 이미 100% 완벽함에 숟가락 얹기만 하면 되는 상사랑 일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? 완전 두근두근할 것 같아요. 100% 완벽한. 김지아 씨는 김비서가 되면 어떻게 살 생각이십니까? 김비서 아님 김지아. 그거라 김지아 비서죠. 김지아이기도 하고 김비서이기도 하니까. 김비서도 질문하지? 네. 비서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? 상사를 내 아이처럼 케어한다는 마음으로. 이미 100% 완벽함에 숟가락 얹기. 얹기만 하면 되는 상사랑 일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? 완전 두근두근할 것 같아요. 김지아 씨는 김비서가 되면 어떻게 살 생각이십니까? 김비서 아님 김지아. 그거라 김지아 비서죠. 김지아이기도 하고 김비서이기도 하니까. 김비서도 질문하지? 네. 비서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? 상사를 내 아이처럼 케어한다는 마음으로. 이미 100% 완벽함에 숟가락 얹기만 하면 되는 상사랑 일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? 완전 두근두근할 것 같아요.